런던의 테니스 클럽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크리스 성공에 목마른 크리스는 상류층인 톰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느 날 톰에게 오페라 공연 초대를 받게 된 크리스 그는 그곳에서 톰의 동생인 클로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크리스는 톰의 가족 파티까지 초대받는 사이가 되고 클로이와 점점 가까워지죠 옷을 갈아입고 파티에 참석하려던 크리스 그는 처음 만난 여자와 탁구를 치고 여자에게 탁구 치는 폼을 알려줍니다 그때 톰이 다가오고 자신의 약혼녀인 노라를 소개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연인 사이가 된 크리스와 클로이 그는 그리스와 클로이의 약혼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마세요. 잠시 후, 톰과 놀아가 약속 장소로 오고. 크리스는 노라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죠. 고민 끝에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크리스. 그 작업을 못해. 톰과 놀아가 오늘 촬영을 보고서, 하지만 제가 그들이 너무忙. 우리는 특별한 기획은 없죠. 우리는 항상 즐거운 일을 하고. 그리고 너의 촬영을 좋아해요. 우리 둘이 더 즐거운 일을 하고. 당연히. 그들이 즐거운 일을 하고. 촬영을 하고. 저는 촬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촬영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에 미그레인에 빠졌어요. 사실은 그들이 못해. 노라를 보지 못해 크게 실망하는 크리스. 얼마 후. 크리스는 우연히 길에서 노라를 만나고. 어디에 있나요? 10분 동안 어디에 가요? 10분 동안 이제 0분. 내 직원은 내가 만나고 있었는데, 그는 안전했죠. 그래서 그는 너무 무서워요. 그냥 혼자서. 그냥. 그냥.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며, 오디션장까지 동행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크리스와 술을 마시는 노라. 노라는 톰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를 고백하는데요 부모님 별장에 놀러간 네 사람 크리스는 점점 아버지의 환심을 사지만 아직 배우로서 자리 잡지 못한 노라는 어머니에게 대놓고 무시당하죠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는 노라를 보고 뒤따라가는 크리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뒤따라 나온 크리스는 노라에게 계속 미련해 보이지만 노라는 잠깐의 실수였다며 선을 긋는데요 파티에 참석한 가족들 집안에선 크리스와 클로이의 결혼을 추진하지만 크리스는 노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클로이와 결혼을 하는 크리스 얼마 후 톰은 노라와 헤어졌다고 고백하는데요 톰의 말을 듣고 노라를 만나보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한 크리스 얼마 후 톰도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죠 어느 날 클로이를 만나러 결로리를 향한 크리스는 노라를 보게 되고 그녀를 뒤쫓아가다 클로이를 만나게 됩니다 노라를 다시 찾던 크리스는 드디어 오랜만에 노라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클로이가 나타나고 작품을 찾아야 한다며 자리를 뜨려하는 클로이 노라는 마지못해 번호를 알려주죠 며칠 후 크리스는 노라의 집을 찾아가고 그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유지한 채 자신과는 계속 불륜관계만 이어나가는 크리스에게 불만이 생긴 노라 몇 개월 후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크리스 크리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크리스는 아이를 지우자고 노라를 설득하지만 그녀는 강하게 반대하죠 친구에게 두 여자와의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크리스 i can see no real future with this other woman and I have a very comfortable life with my wife maybe it's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love and lust I don't fool myself that I haven't gotten used to a certain kind of living am I supposed to give it all up? For what? it doesn't seem to me like you want this other woman enough to give up everything you've achieved for it we're going away for three weeks when I get back I'll tell her what am I supposed to do?! stop playing games with me! I think you want to stop living such a sham I don't want to mess this holiday up for everybody okay? 하지만 갑자기 휴가가 취소되고 크리스는 그 소식을 숨기는데요 크리스는 평상시처럼 일상을 보내고 노라에게는 휴가제에 있는 척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 후 시내에서 크리스를 보게 된 노라 하지만 크리스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요 다음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크리스 고민에 빠진 크리스 그는 날이 밝자 장인어른의 엽총을 챙기죠 다음 날 노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전화하는 크리스 일을 끝내고 노라의 집으로 향한 크리스 그는 TV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해보고 싶다며 노라의 이웃집으로 들어가고 미리 준비한 총으로 그녀를 살해합니다 노부인이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는 크리스 잠시 후 이웃이 문을 두드리고 노부인이 대답이 없자 자리를 뜨는데요 잠시 후 크리스는 노라를 살해한 후 급하게 약속 장소로 향하죠 다음 날 단순 강도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행사 노라의 소식을 접한 가족들에게 연이어 전화가 오고 크리스는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을 숨깁니다 얼마 후 총을 정리한 후 귀금속을 챙기는 크리스 크리스는 경찰서로 출석을 약속하니 귀금속을 강가에 버리는데요 그때 난간에 걸려버린 반지 크리스와 노라의 불륜 사실을 알고 그를 부른 형사 크리스는 어쩔 수 없이 노라와의 관계를 덜어놓죠 크리스의 살인동기가 충분하다며 그를 의심하는 형사 죄책감에 시달리는 크리스 크리스의 살인 Mona 크리스의 뒷부분을 видим 새벽에 진범이 잡혔다며 형사의 추리가 틀렸다는 파트너 시간이 흘러 크리스와 클로이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크리스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놓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자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그린 심리 스릴러 영화 매치 포인트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로 탄탄한 스토리와 깔끔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멋진 연기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냄과 동시에 추악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실히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죠.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한 완성도 있는 스토리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